바로 결승전이에요. 8명의 선수가 바로 결승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렌드 틴탑 인피니틴 제아 자 한 명 한 명 들어오고 있는데요. 임수롱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요. 자 예산 없이 기록이 좋은 선수들 8명을 바로 추려서 결승 대결을 바로 합니다. 참가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달마시안의 사이먼 부터 소개가 됩니다. 일레인 달마시안 사이먼 일레인이 달마시안의 사이먼 제국의 아이들 하미누 제국의 아이들 하미누 3레인 2회의 2회의 임수롱입니다. 임수롱 선수 나오네요. 자 그리고 4레인 샤이니 민호 1회 대회 2회 대회 허들 크메달리스트입니다. 5레인 제국의 아이들 김동준 5레인 제국의 아이들 김동준 3회 대회 4회 대회 허들 크메달리스트 1레인 인피니틴 우현 우현이 4회 대회 때 김동준에 이어서 허들이 2위했고요. 7레인 틴탑 니엘 7레인입니다. 8레인 보이프렌드 동현 보이프렌드 동현이 마지막 8레인 결승만 하다 보니까요. 선수들이 진짜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돌 3기의 대결 네. 최고 기록이 지금 16초 14 네. 김동준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이 대결이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민호 봐요. 더 임하는 자세가 진지합니다. 자 이제 남자 110미터 허들 경기 결승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순식간에 끝나요. 네. 잘해요. 자 김동준 그리고 민호 우현의 대결 출발 직전 110미터 허들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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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가 2위. 민호가 여의깍사합니다. 민호가 2위 칭찬. 마지막 버전은 끝. 민호가 1위로 들어옵니다. 사이버는 2위. 마지막 버전은 끝. 민호가 1위로 들어옵니다. 사이버는 2위. 김동준이 넘어졌어요. 김동준이 넘어졌어요. 길난데요. 자 민호가 1위입니다. 큰 메달입니다. 민호. 야 뭘 선수에요. 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김동준 선수가 지금 끝까지 천천히 걸어서. 네.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아 민호. 대단하네요. 김동준 선수가 스타트에서 매우 뒤졌죠. 발이 미끄러지면서 스타트에서 미끄러지면서 나중에 의욕적으로 따르나 보니까 저렇게 부상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 되게 들었네요.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사이먼이 빨랐어요. 네. 사이먼이 빨랐어요. 스타트에서는 사이먼 선수가 제일 빨랐죠. 금메달이 사이먼입니다. 사이먼. 민호와 김동준 시리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아 금메달이에요. 샤이니의 민호가 17초 14. 네. 90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17초 14의 기록으로. 정말 금바입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결국 본인의 목표대로. 네. 3, 4회 대회 때 뺏겼던 금메달을 5회 대회 때 올림픽 대회 때. 그렇습니다. 민호가 가져갑니다. 김동준 선수가 지금 핑크 됐어요. 잠시 후에 있을 그 100m 결승. 결승이 아직 있는데 말이죠. 이거 조금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금메달 샤이니 민호 씨. 대단하네요. 아 민호 멋진데요. 민호 멋져요. 이 아이돌 스타올림픽 기획도 이민호 씨피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너도 민호잖아. 네. 민호가 좋아요. 민호 난리네요. 민호 첫진데요. 민호 파티입니다. 조금 처지는 민호 하나 있어서 그렇지.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역시 멤버들이죠. 멤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보고있나 샤이니?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